5 6입니다 8 5 7입니다 9입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? 그럼요 상만아 남은 돈 전부 집으로 받고 와 네 계속하시죠 5 5 5 5 느낌이 왔어요 7 5 5 5 4 5 5 5 5 5 5 5 6 6 6 6으로 바꾸시겠습니까? 입꼬리가 올라갔다 글쎄요 아 8이 땡기긴 하는데 아 아님 6 여유 그렇다면 7 확실히 확실히 정해주십시오 아 미안해요 가지고 있는 걸 다 걸었더니 좀 신중해지네요 잠시만요 음 음 6 아니 7로 하죠 5 5 5 아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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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7